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촉박한 일정이지만 목표를 갖고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광래 원장은 YTN 사이언스에 출연해 2020년 달 탐사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조 원장은 나로호 발사 역시 두 번의 실패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드렸지만 주저앉지 않고 세 번째 성공한 것처럼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조 원장은 또 달 궤도선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지난 7월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한국형 발사체의 추진력 핵심인 75톤 엔진 개발에 중점을 두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달 탐사 프로젝트는 국제협력을 통해 2018년 시험용 달 궤도선을 우주로 보내고 2020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. 그럼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무인 달 착륙선을 실어서 보내는 그런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지구로부터 달까지 갈 수 있는 수송수단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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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